스튜디오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우리 흐레한 배우들이 오셨기 때문이죠.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눈부신 분들입니다. sbs 1호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정인선 이준영 장동주 윤지성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너의 밤이 되어줄게에서 윤지 역할을 맡은 정인선 이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정인선씨 핵심현이시죠 정인선씨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팬이에요. 진짜 이쁘시네요 실제로 보니까 더. 아우 뭐 천사시죠. 저도 보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보수다고 얘기를 해. 보수다고 보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면 눈이 부시니까. 아 눈이 부시니까. 못 보겠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다고요? 저는 윤주 역할입니다. 아 윤주. 윤주 역할이고요. 나머지 남자 세 배우 중에 자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잘생긴 순으로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요. 네 저는 서우연 역할을 맡은 장동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주 씨도 첫 출연이에요. 네 여기 왔는데 앞에 일방통행이더라고요 도로가가. 예예. 목동은. 흰참 돌았습니다. 다섯 바퀴를 돌았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다섯 바퀴나요? 많이 돌았는데 너무. 네. 출입구가 어디지 이런지. 인생은 돌고 돌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동이 처음 돌아보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목동 SBS는 처음 봤어요. 아 그랬구나. 많이들 구경하고 다섯 바퀴면 충분히 구경했네요. 네. 좋더라고요. 고생 많으셨네요. 목동 전문가가 되셨는데. 다섯 바퀴 돌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수준은 누굴까요? 서로 잘생겼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태인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배우러 오셨어. 전에는 가수로 오셨다가. 네. 이준영씨가 2019년 12월 15일날 솔로 발굴단으로 그때 나오셨었거든요. 솔굴단으로. 솔굴단. 자 우리 지성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찬 역을 맡은 윤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기는 처음이에요 지성씨? 드라마는. 드라마는 처음이에요? 네. 어때요? 해보니까. 어. 일단 그 너무 그 이제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어. 많이 알려주시고. 어. 저도 후배니까. 네. 많이 알려주셨어요? 인선씨가 뭘 많이 알려주셨어요? 선배님이라고 해서 뒤를 돌아보려고 했어요. 어디 누구 계신가 해가지고. 어디 누구 계신가 해서. 형한테 티칭 받은 기억밖에 없어서. 아. 뭐야. 누가 가르치는 거야. 영주야 연기란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네.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BS 일요 드라마로 오랜만에 부모를 합니다. 20년 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일요 드라마가. 일요일만 방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 첫 방송입니까? 11월 7일. 다음 주 일요일 밤 11시에. 다음 주 일요일 밤 첫 방송. 이야. 얼마 안 남았네요. 12부작. 12부작이고요. 70분. 아. 회당 70분. 회당 70분. 네네네. 아. 일요일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길이감이 좀 있게. 네. 네네. 좋네요. 자. 그러면 어떤 드라마인지 가열차기 홍보하시죠. SBS니까 대놓고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준영 씨가 맡았군요. 예. 이준영입니다. 네. 저는 몽유병을 앓고 있는데요. 몽유병? 예. 저희가 그룹이에요. 밴드 그룹인데. 아. 밴드. 음악 드라마에요? 예. 그. 밴드 드라마이면서 비밀리에 저의 몽유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신분을 위장해서 또 입주주치의가 저희 숙소에 들어와요. 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달콤 살벌한. 매개체가 음악이에요? 몽유병이에요? 어. 그 어딘가인거 같아요. 그 어딘가. 그냥 되게 애매해서. 그 두개는 다 건드려줘야죠. 그렇죠. 네. 이런게 있지만 결론은 뭐. 네. 로맨스가 아닐까. 아. 로맨스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지성씨가 읽어줘보세요. 몽유병? 아 네. 네. 어. 사실 이게 또 이게. 제대로 이제 각을 져서 이제 주신 대분이라서. 몽유병을 앓고 있는 월드스타 아이돌과 비밀리에. 어. 이를 치료해야 하는 신분위장 입주주치의의 달콤살벌한 멘탈 치유 로맨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주연이가 뭐가 되죠? 아. 아니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일을 하다 왔으니까. 똑같은. 이 말을. 홍보를 먼저 돌아다니면서. 제가 또 열심히 요즘 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네 분이 같이 이렇게 홍보하는 건 컬투쇼가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럼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떤 드라마인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인서 씨는 어때요? 저는 솔직히 치유 쪽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치유가 오히려 더 강하다. 치유 힐링. 힐링 로맨스. 근데 코미디가 센. 아. 코미디. 로코. 약간 로코. 로코라고 보기엔 코미디가 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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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진짜 세요. 코가 좀 센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일요일날 밤에 방영을 하나 봐요. 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코미디를 딱. 네. 한 주 마무리를 이렇게 힐링으로. 코미디로. 미소도 드리고. 그렇지. 그렇지. 금토에 그 원더우먼이라는 아주 걸출한 코미디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일요일날 또 코미디가 하나 또 나오는 거지. 네. 월요일 시작하기에 앞서서 힐링 받고 가시라고. 아. 엄청 웃다가. 그렇죠. 2시부터 4시까지는 컬투자로 웃다가. 네. 네. 저녁엔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아. 너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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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일이 한 분이 한 분인 거예요. 저는 그 비밀리에. 아. 치료사. 왜냐면 저분과 이제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치료사가. 위장으로. 입주주치. 네. 비밀리에. 치료해야 하는데. 뭐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사짜인데요. 사짜예요? 네. 저는 사짜인데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치료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는. 사짜가. 네. 비밀리에 이렇게 좀. 원래 직업이. 저는 그. 저도 아이돌인데요. 오. 네. 관광버스계 아이돌로 나옵니다. 관광버스계. 네. 어르신이. 네 아이돌아. 호도관광 5년차. 5년차. 아이고. 아이고. 보시고 다니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준영씨가 드라마상에서 못 알아봤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왜냐면. 유명한 아이돌 월드스타인데. 네. 아예 이 세계가 다르니까. 그렇죠. 완전 다른 세계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에요. 장동주씨는 뭐 어떤 캐릭터입니까? 어. 저는 이제. 어. 여심을 자극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짝사랑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장동주씨가 유나를. 사짜를. 사짜를.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심리를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순돌씨. 순돌씨죠. 순돌씨. 순진하게 돌지라는 순돌이 역할을. 네. 어. 안 받아줍니까? 사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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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스포가 될 수 있게. 이게 첫 일장이여가지고. 어. 다음주쯤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주시면. 네. 방송으로 확인하실게요. 네. 그럼요. 좀 부탁드려요. 미리 너무 다 얘기하면. 음. 이게 밴드가 누구누구 있는거에요. 여기 네 분 말고도 누가 또 나오신 분 있어요? 저희랑 또 그 뉴이스트의 J.R. 아. 네. 그리고 AB6IX의 동현. 아 동현씨다. 해가지고. 총 다섯 명이서 지금 밴드 활동을. 응.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저 너무 과몰입했나요 지금. 하하하하. 진짜 과몰입한거 같다. 저희 다섯 명이서 밴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밴드 활동이라는게 한마디로. 다 같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연주. 아니면 연주. 럭밴드 연주. 어. 그럼 맡은 악기들이 있나요? 네네.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메인 기타입니다. 메인 기타. 장동준씨가? 네. 오. 저는 서브 기타. 서브 기타 세컨드. 네. 메인보컬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컬. 저는 드럼. 와 드럼. 잘 쳐요? 드럼이요? 열심히 치고. 엄청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잘 쳐요. 드라마를 위해서 배우신거에요? 드럼이 있거든요. 우와. 아이고. 아이고. 에구먼이나. 그 곡만. 딱. 딱. 마이크를 많이 떼고 얘기해주셨지만. 네. 다 들어갑니다. 딱. 그 곡만 오케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곡만 딱. 그 곡들만. 그 곡을 쳐봐요. 아니 근데 그게 어디에. 진짜 잘 쳐요. 진짜 잘 쳐요. 제가 봤을 땐 겸손하신거 같아요. 드럼이 또 있을 때. 역시 콜트쇼. 그럼요. 없는게 없습니다. 너무 잘 쳐서 정박과 엇박을 막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정박으로 가야될 때 엇박으로 자꾸 치고. 드럼을 처음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안생처음 췄어요. 네. 이제는 너무 여유가 생겨서. 오. 치면서. 표정과. 연기를 하는구나. 카메라가 어디에 있어도. 저희 밴드 중에 제일 아이돌 같은. 네. 지성이만 보여요. 지성이만 보여요. 진짜 지성이만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이렇게. 카메라 이제. 진짜 그런 콘서트 그런 씬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봐야되는 씬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었던 상황인데. 제가 그걸 계속 다 찾아간거에요 카메라를. 그래서 감독님이. 역시 아이돌이야. 어떻게 그걸 이렇게. 욕이 저기 있었거든. 어떻게 닿냐면서. 그거를. 아이돌들은 카메라를 다 안잖아요. 귀신같지만 알죠. 너무 좋은데 유찬아. 조금만 덜 봐줄 수 있을까. 너무 봐버려가지고. 너무 끼를 부리니까 제가. 장동준씨는 기타 원래 치시는 거예요? 처음 잡았어요 이번에. 와 진짜요? 근데 정말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악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쉽지 않잖아요. 에프코드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공만 칠 줄 알아요. 에프코드 피하면 되죠. 약식으로 잡아도 되고. 약식으로 잡아도 되고. 약식으로 잡아도 되고. 예예예. 준영씨는 기타. 저는 어렸을 때 통기타 잠깐 건드렸다가. 되게 오랜만에 치게 됐는데. 손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구두살 배겨야 돼. 구두살이 배겼어요. 정말 배겼어요. 연습 많이 한 거야 그러면. 딱딱해져가지고. 요즘에 되게 재밌게. 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으면은. 합주할 때 되게 다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그 합주 가르쳐주신 분한테.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아 같은 선생님. 네.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서. 욕을 한 건 아니고. 준영씨가 동주욕을 했다고. 동주욕을 했다고.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가셨다고. 아 동주형이. 라인이 같은 멜로디 라인이 있는데. 그걸 안 알려줘요 자꾸. 그래서 좀 알려달라. 자기만 잘하려고 자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엄청 해서. 거기서 또 그런 게 있었네 또. 몰랐네. 신경전을. 그룹인데. 신경전이 있었네 신경전이 또. 자꾸 안 알려준다. 그런 생각이. 그래도 해명을 하셔야죠. 특별히 뭐 안 알려주신 이유라도. 안 알려준 게 아니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도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몰랐어.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기타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금 또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 상황이고. 네네네. 설정이 2016년에 데뷔를 한 밴드고요. 네네. 지금까지 앨범을 7개나 발표한 밴드인데. 아직 드럼과 기타가 손에 익지 않은 밴드. 드라마의 컨셉으로는 그렇네요. 익혀가고 있는. 익혀가고 있는. 익혀가고 있는. 익혀가고 있는. 적당히 있다는. 자켓 사진이. 엄청.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왔다. 진짜 놀랐었어요. 저는 이걸 몰랐으니까. 근데 딱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생각보다 좀 제대로죠. 너무 제대로 만들었는데. 제작비가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제대로여가지고. 이날 이거 하루만에 다 찍었고. 그러니까. 급하게 찍었는데. 하루만 이 컨셉을 다 찍어버려서. 막 정신없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켓 사진이야. 두 분은 찍어봤잖아요. 동중씨는 어땠어요? 제가 또 왕년에 학예회 때 춤도 추고 그런거 다 해봤어서 어렵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얼굴이 굳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굳은거라고 표현해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유찬이 형이 아 전문가에요 진짜 먹고 살려면 밥 먹고 하는게 이건데 저는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걸 찍을 때 앞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기는 아무래도 그래서 본업을 할 때 확실히 또 빛이 나고 반짝거리고 가만히 있질 않고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연기를 할 때 그런게 있고 명확하게 분간이 되는거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 다 다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인기가요에 실제로 출연을 한다던가 그걸로 데뷔를 해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맞아 인기가 있어져서 드라마가 그럴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이 밴드 이 밴드가 인기가 딱 올라가면 와 근데 이제 뭐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뭐 팬분들이랑 그런 팬분들한테 문의를 진짜 많이 받아요. 인기가 왜 안나오냐 내 그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다 출연 요청을 올리겠다 우리 루나 밴드를 올려도 아니 공약을 하면 되지 시청률 시청률이 막 뭐 한 15 막 이렇게 넘어가면 인기가요 밴드로 출연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바라는 입장이라 아 그렇게 또 들어오시나요? 아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같이 나가셔야 돼요. 제가요? 네. 저는 밴드가 아닌걸요? 저는 밴드가 아닌걸요? 탬버린이라도 뭐요? 저는 탬버린이라도 쳐야 되나요? 그렇지 그렇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근데 인선씨도 노래를 진짜 잘하니까 아니 인선씨 노래 잘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노래를 진짜 잘해요. 유명하다고요? 예예. 저희 집에서나 나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내가 왜 알고 있지? 내가 왜 알고 있지? 아 유명하죠. 다 알죠. 그죠? 균석이 들어갔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노래 좀 들어볼게요. 널 사랑하지 않아서 되게 좋던데 그거. 아 아 아 얘가 에코 좀 넣어드릴게요. 여기 에코 빡빡. 이렇게 갑자기요?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의미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진짜 쑥스럽다. 잘한다 근데. 너네 대단하다. 너네 대단하다. 나도 잘 못해. 노래 목소리 잘해요. 목소리 너무 좋아. 목소리 자체가 너무 아름답시네요. 너무 떨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메오도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예. 저희 그 오징어 게임에서 최근에 이제 나오셨던 곽자영 배우님이 곽자영 씨. 저희 이제 루나의 대표님으로도 나오시고요. 또 라이벌 경쟁에도 이세창 선배님께서 이세창 선배님께서 이세창 선배님으로 나오시고 오. 오. 또 어떤 장면에서 이재훈 배우님이나 여러 진짜 까메오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어요. 주간에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와 보는 재미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그분이 어떤 역할이었었죠? 아 혀를 내면서 싫은데? 네. 맞아요. 아 구슬치기에서 돌변했죠. 싫은데? 이거 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많은 분들이 또 연기력으로 또 뒷받침을 쫙 해주시는구나. 음악에 나오는 이는 이제 그만 닥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으로 넘어가서 네 분의 목격담 질문들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입 닫을게.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퓨터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괴변할 수가 있대요. 오. 오.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오. 예. 에브리바디 컬투 예. 예. 에브리바디 컬투 예. 예. 달춤 컬투 컬투 쇼 컬투 쇼 2부의 문을 이해합니다. 예. 예. 컴온. 너의 밤이 되어줄게 11월 7일 일요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의 정인성 이준영 장동주 윤지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를 좀 읽어볼까요? 한 번씩 뭐 돌아가면서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9931님. 지성님 드럼 한 번 쳐주시면 안 되나요? 컬투 쇼에 드럼 없나요? 드럼 있지요. 아유. 컬투에 드럼이 왜 없겠어요. 그걸 또 넘기려고 했는데 바로 또 역시 예. 인선 씨가 엄청 센스 있게 들어왔어요. 내가 살짝 머뭇했거든요. 사실 우리 방송놈들이 드럼도 있지만은 여기다 기타도 놔둘 생각 있었어요. 기타 앰프 다 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드럼만이라도 어떻게 좀 그럼 지성 씨. 제가 계속 피해 갔거든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컬투 쇼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여기 피해 왔나 봐요. 드럼이 마이킹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사운드적인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마이킹은 안 대놨기 때문에. 맛만. 맛만 보여주세요. 살짝만. 네. 느낌만.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보라를 켜주십시오. 살짝만. 우리도 길게 들을 생각이 없어. 우리 살짝만. 우리 조금만 들을 볼 거야. 부룬 라디오 몇 인했ence. 여러분 월을 넘겨드릴게요. 본인이 치다가 어색하다 그럴 때 끝내고 오세요. 그럴 때 스틱을 돌리거나 표정으로 메꿔주시면 그거도 좋네요. 연기자 드럼호니까. 연기자 드럼호. 거기 조금만 해 주세요. 알았어요. 조금만해 주세요. 갑니다. 한 번 돌려야지 오케이 괜찮았어? 좋은데요? 어서 오세요 이제 그만 오세요 너무 잘한다 다음 문자는 준영씨가 읽어볼까요? 권태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장동주씨 혹시 영화에서 라미란씨 아들로 나오셨나요? 정직한 후보 많이 본 얼굴인데 정답입니다 정답 나오셨죠 근데 이 댓글에 많은 분들이 장동주가 라미란 아들이다라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또 다른 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아 장동주씨 어머님이 라미란씨 아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토론을 엄청 하는 댓글을 봤는데 우리 준영씨도 예전에 라미란 선배님 아들 역할로 아 진짜요? 저는 아들은 아니고 제 친구의 어머님이셨어요 아 친구예요? 미란이로 나가 네 그랬었습니다 어떤 작품이었어요? 부암동 복수자들이라고요 부암동 복수자들 2017년도에 준영씨랑은 저랑 되게 그런 겹치는 인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게 있어요? 미스터 기간제라는 드라마도 같이 또 했었었고 오 그렇구나 그럼 잘 아시겠네요 두 분이 좀 친하죠 친합니다 아 그랬군요 선물 하나 주시죠 저기 뒤에 통에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동주씨가 자 우리 권태리씨한테 뽑아주세요 네 아주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주씨가 주는 권태리씨한테 주는 선물은요? 자 뭘까요? 주유권 주유권 주유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름 넣으세요 가득 주유권인가요? 네 우와 너무 좋다 완땅 저 주유권만큼은 그렇다 CC가 높은 자동차를 가져가서 넣는 게 유익이겠는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차에 따라서 아 그러네요 경차하면 조금 들어가겠죠 자 정직한 후보 때 담배가게 아가씨를 노래 불렀었어요? 그 당시 이제 노래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이제 랩 할 수 있냐 트로트는 할 수 있냐 발라드 할 수 있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디션 현장에서 즉석에서 많이 시키셨어서 이것저것 부르다 보니까 에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이소 씨 역시 정이소 씨 역시 정이소 씨입니다 에코 부탁드립니다 인서 씨가 진행해 주세요 무슨 노래를 해야 되죠? 담배가게 아가씨를 해야 되나요? 원하는 거 했는데 팁들이 부르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면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가사가 뭐지? 짧은 머리 꽃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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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아 잘한다 잘한다 멋있다 매력남인데요 가수 라이브 삼사부속에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올 생각으로 왔습니다 여기로 이따가 그냥 계속 같이 해주세요 에일리 뒤에 노래해주세요 에일리 누나가 와요 그럼 안돼 그럼 안돼 바로 가야돼 정인선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손형탁님께서 이준영 DP에 부산 탄력명이다 그러니까요 이성희님도 DP에서 진짜 부산 생냥아치 역할을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너무 잘 봤어요 진짜 너무 신스틸러였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권투를 또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씬을 다 잡아두셨어요 그때 부산 사투리 되게 잘하시는 한번 보이시실 수 있나요 에코 부탁드립니다 에코 좀 부탁드립니다 노래방 사장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정인선씨 다 나가실 때 에코 이펙트 하나 드려라 네네 집에 갈 때 챙겨주시면 부산의 사투리를 에코로 듣는 거 진짜 특별한 경험이겠는데요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제 대사의 90%가 욕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없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요 네 찾았습니다 해줄 논도 없으니까 많아줘 그때는 아빠고 뭐고 까빌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일 비서고가 안 들어간 그렇지만 아빠를 깐다 그건 혜륜 대사죠 고르고 골라는 게 너무 대사가 좀 그랬네요 아빠 사랑해 욕만 없었다뿐이지 에코라도 뺄 걸 그랬어요 아니 근데 너무 반전 매력인 게 그 DP에서의 모습은 정말 카리스마 넘쳐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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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제로 또 대화 나누고 하는 모습은 또 완전 귀염둥이세요 되게 붓고붓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복싱은 원래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또 기타처럼 드라마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복싱은 옛날에 타격만 조금 배웠었고요 옛날에 운동할 때 오랜만에 그래도 샌드백 치고 하니까 기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정혜인 씨가 실제로 인터뷰 때 우리 준영 씨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준영 씨도 정혜인 씨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혜인 형은요 먼저 맛있는 거 많이 사줬고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먼저 와서 괜찮냐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내줘서 배려 깊은 사람이죠 동생으로서 되게 너무 감사했고 또 정말 즐겁게 작업했던 배우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 배우입니다 잘했어요 안녕 고마워 나중에 정혜인 씨 나오면 틀어드릴게요 이거 네 안녕 짱 요거는 우리 장동진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네 문자 왔습니다 계속 오고 있어요 조민기 씨가 네 정인선 이쁘다 응원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H&N 엔터테인먼트 임지원 일동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오기 전에 문자를 보내달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조민기라는 분이 사실 제 중학교 동창인데 아 진짜? 근데 어떻게 같은 소속사 기관이 된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일할 때 되지 않았어? 아 친구가 네 그래서 언젠간 만나겠지? 서로 열심히 하자 아 멋있다 멋있다 하고 얘기한 지 딱 10년 만에 10년 만에 네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 때 친구? 아니요 중학교 동창 중학교 때 친구? 네 조민기 씨가 혹시 정인선 씨 좋아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아 절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 그럼 동창이라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문자 보내라고 하면 왜 절대 아니죠? 서로 굉장히 사실 중학교 때도 스타일은 상극인데 상극이라서 일 파트너로서는 좋은 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인생은 모르는 거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아니나보네 너무 아닙니다 그럼 조민기 씨한테 친구가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아 진짜요? 조민기 개탄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자 친구한테 주는 정인선 씨 선물은요? 10년 만에 같이 일 자 뭔가요? 뭐죠? 미안하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 좋죠 고개 바르세요 필요했을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매번 필요한 게 화장품이니까 줄게 네 감사합니다 남효진 씨 그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남효진 씨 문자입니다 정인선 씨는 골목대장 그만두고 후유증 있나요? 식당에 가면 알아보는 사람 많아요? 진짜 저도 완전 그 프로그램 열심히 봤는데 확실히 식당에 가면 진짜 많은 사장님들께서 더 아껴주세요 많이 아껴주세요 진짜 같이 밥 먹으면 되게 불편해요 오셔가지고 맛 평가를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제도 이거 진짜 불과 어제예요 어제 어제 갔는데 우리 집 거 어떻게 차는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어 너무 많이 써요 아이 또 인선 씨가 또 그런 되게 정확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고 정확하시다고 이제 오히려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죠 저는 중간에서 이제 언제 끝나지 와 이러고 아 그러셨군요 아쉽게 좀 종용이 됐잖아요 프로그램이 이제 말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아쉬워하면서 보아랑도 계속 어 이상하다고 뭔가 어 그런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랬군요 아 진짜 그 맛집들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여기 좀 수준이 좀 올라가신 것 같아요 혀의 수준이 좀 올라가셨죠 근데 정말 조금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제가 진짜 망립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망립이요? 두뇌요 어 그러셨구나 잡내도 잘 못 잡아내는 편이고 그냥 있으면 먹는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오 조금은 조금은 이제 약간 약간 의견을 얹을 수는 있다 이제 진짜로 그게 조금 생겼어요 그건 진짜 달라요 그럼 덩달아 요리 실력도 늘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나온 게 아 그래요? 네 두 달만 더 했어도 너무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약간 뭐랄까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게 더 생겨버렸어요 어렵구나 어려워요 저한테는 본인만의 좀 맛집 리스트 같은 게 생겼나요? 아무래도 하하 음식에 조금 이제 자아가 확실하게 생겨가지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좋네요 조금 생겼어요 네 이거 웃긴다 인선씨가 한 인터뷰에서 음식 관련한 명언을 남기셨는데 직접 한 번 해주시죠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실제로 말씀하신 거고 어 에코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코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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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에코너드 에코너드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제가 다 잘 먹는데 유일하게 못 먹는 게 견과류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 견과류를 못 먹은 제가 견과류를 못 먹어요 그래서 잣을 먹으면 잣 같아진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정말 근데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로 그거 이상의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호두 같고 잣 같은 일이 있나 그런 거죠? 약간 그렇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동주씨가 문자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구선영님께서 예전에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지성님과 반려견 배로와 산책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예쁘던데 배로 자랑 한번 해주세요 배로 데리고 갔나요? 네 제가 스케줄에 있을 때 배로를 데리고 갔어요 귀여워 귀여워 배로가 오고 있네요 배로야 봤어 배로 형한테 와 형 왔어 형 발견했어 배로 이리 와 형한테 와 세상에 세상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막 오는 거야 급했어 급했어 배로는 지금 배로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안 짖어요 어 아니네 너무 귀엽다 너무 얌전하고 네 좀 얌전해서 배로는 몇 살이에요? 배로는 지금 한 살쯤 됐을 텐데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 게 사실 배로는 유기견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기견이었는데 이제 임보 하시던 분의 공고를 보고 제가 입양을 해서 배로를 데리고 오게 됐죠 아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스트레기가 있었군요 너무 귀한 일을 하셨어요 아 근데 배로가 너무 예뻐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착해요 진짜로 너무 예쁘고 이 조끼도 되게 할머니스러운 감성으로 너무 멋을 부렸네요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해 따뜻해 그렇죠 근데 저 사진은 어떤 사진? 그게 가족 사진이에요 갑자기 아 예예예 지성 씨 가족 사진이죠? 예 저희 집 가족 사진인데 너무 힙하게 찍었다 지금 위에 와 배로 봐요 배로가 저 친구는 호두예요 아 쟤는 호두예요? 네 호두인데 저 친구는 호두요? 잠깐만요 호두! 호두는 세계관이 이렇게까지 기분이 호두같아 호두같아 잠깐만 저 친구는 호두인데 호두도 파양견이었어요 그래서 호두는 어머니가 입양을 해서 파양견을 키우고 있고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인데 그냥 좀 특별하게 찍고 싶었어요 너무 특별하다 어머니가 너무 미인이시고 우리 누나예요 동생이에요? 여동생입니다 여동생도 되게 예쁘다 네 지금 엄청 기파시다 네 엄마가 저 옷도 제 옷인데 저날 제가 저녁 기념으로 사진 좀 찍자 이래가지고 아 저녁 기념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또 재밌게 되게 잘 찍어가지고 네 아주 재밌는 추억이 됐습니다 아니 굉장히 유쾌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안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네 저희 집이 되게 재밌어요 다들 엄청 웃기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좋네요 지성 씨가 밝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깐요 지성 씨 그래서 뒤에서 크락션을 울렸었어요 그래서 깨워진다고 울렸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좀 의심이 돼서 사고가 날까봐요 그냥 제가 뒤로 붙었어요 네 붙으면서 이제 경찰분들이랑 통화하면서 이제 한 시간가량 다니면서 그 차만 그냥 우리 목적지가 있으나 그 차를 의심해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일 끝나고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제 추격 끝에 이제 경찰분들께 인계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음주운전을 하신 건 너무 잘못한 일이지만 그럼요 그럼요 또 그분이 더 큰 사고를 나는 것을 또 막아주신 거죠 뒤에서 막아준 거잖아요 네 네 너무 잘하셨네요 야 직접 자랑을 좀 해달라네 지금 얘기하셨는데 왜요 동주도 동주도 그랬어요 동주도 동주씨도 아 저는 이제 그 제가 엄청 자주 가는 중국집이 있는데 네네 그 앞을 제가 지나고 있는데 한 차가 이제 그 중국집에 오토바이를 치고 어? 아이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뭐지? 했는데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마침 제가 뒤에 있어서 이제 내려서 쫓아가서 이제 내려서 어 지금 오토바이를 치셨다 어? 넌 그런 적이 없다 어머머 그래서 아니다 치셨다 제가 봤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가서 사고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냐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창문을 닫으시더니 그대로 다시 또 가버리는 거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갔죠 좀 멀리까지 쫓아갔어 이제 다시 잡았는데 어 술을 드신 것 같더라고요 음주운전 하셨네 뭐 조금 안 좋은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그냥 경찰 분들께 이제 저도 동일하게 얘기는 해드리고 네 그랬던 일입니다 아휴 잘하셨네요 위협심이 엄청나시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음주운전자 분들을 잡고 저희는 연락을 엄청 받았거든요 기사가 이제 많이 떴는데 이제 기사가 앞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는데 이준영, 쉼표, 음주운전자 깜짝 놀랐어 아 그렇겠구나 장동주, 쉼표, 뺑소니 네 뺑소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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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놀래가지고 야 괜찮아? 이 전화를 엄청 받았었어요 거기 때 아니 제목을 이게 거기 딱 걸리니까 그렇지 네 딸려있으니까 나도 놀랐어 오해할만하죠 본인도 놀래가지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청취자분들 자 이거 우리 김수경씨 준영씨가 좀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예 자 뽑아보세요 아 뭐가 나올까요? 열심히 한 일은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김수경씨 아이고 뭔가요? 꽝이요 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자 꽝 나왔기 때문에 꽝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꽝고요? 아 꽝고 이렇게 또 너무 동주씨도 뽑으면 동주씨도 한 번 봐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만회할 수 있어요 준영씨 그게 60개의 공중에 꽝이 하나 있는데 그걸 뽑았어요 아 진짜요? 야 수경님을 위해서 제가 예 수경님을 위해서 동주씨가 자 자 수경 선생님 제발 뽑았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갑니다 선생님 제발 뭔가요? 닭발입니다 닭발! 닭발 사탕! 꽝보단 닭발이죠 이야 자 광고 이분은요 가시기 전에 동주씨가 문자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3321님께서 백종원 선생님도 까메로 나오시면 재밌을 듯 이라고 백종원쌤이 마치 뭐 이렇게 인선씨 아는 누구로 나오시는 건가요? 가능한가요? 저희가 근데 음악 드라마라서요 아 이거 음식 드라마 쓰라네 읽을 수는 또 없잖아요 제가 따로 뵙고 저만 누리도록 입투 요리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 그건 또 제가 감히 또 아 그럴 수 없죠 또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걸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8914님께서 와 정말 1,2부 꽉 채운 방송 때문에 에어커너 꽉 채운 방송 때문에 기운 빠져서 지금 기분이 착같아졌어요 3,4부 어떻게 웃지? 책임자요 야 이게 정말 잘 붙네요 그러네요 자 마지막 홍보도 해주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너의 밤이 되어줄게 오늘 보신 것처럼 들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매력 있는 넘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습니다 그 친구들까지 함께 보시면 진짜 더 좋으셨을 텐데 다음에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7일 첫 방송입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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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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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